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포함해서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 3명을 교체했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특히 문체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전 장관이 지명됐는데 이주호 부총리,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고 있습니다. 부분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아마 가장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두게 되면 계속 민주당 쪽의 비판과 공세를 받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꾸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긴 한데 정치적으로는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시기 이전에는 정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풀이 없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어떤 성향도 맞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 관계가 좋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을 쓰는 건데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국정의 운영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하긴 해요. 국정의 운영에 경험이 정리 없는 사람을 지금 갖다 뒀다가는 가만히 상대가 없는 상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적응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같이 일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익이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을 포진시킨 거다. 유 전 장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MB 정권 당시에 기자들을 향해서 욕설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또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아마 굉장히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문화부는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기능도 있지만 이를테면 방송이라고 하는 게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요 방송들이 굉장히 진보 정부에 와여서 그렇게 어떤 정도의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한쪽에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의미가 아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문화계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나 문화계 같은 경우에도 진보 정부의 그런 관계가 훨씬 돈독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정부의 예산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해나갈 사람은 역시 이 유장관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많아질 걸로 봅니다. 이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는데 이 세 분 모두 임명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 아마 만약에 청문회가 채택이 안 되면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마 임명 강행을 할 걸로 봅니다. 강행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단식 중에 검찰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됐어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의청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통과시켜도 문제, 부결시켜도 민주당에게는 큰 짐이 되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의 전략팀에서는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결이 돼도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또 안 돼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향해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끌고 가면서 민주당에 대한 중도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의 그런 평가를 다운시키는, 저하시키는 그런 것들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명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은 선택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결단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각별, 부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운 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오면 당당하게 나가서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데 당당하게 맞서서서 심지어 법원에 가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나는 판단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방향이 아닌 방향이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일단 총선까지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이 대표가 검찰과 어떤 의사소통을 할지 어떤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북로 정상회담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어요. 네.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4년 만에 만났는데 푸틴은 왜 김정은 위원장을 불렀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포탄이 부족했었죠. 아, 전쟁해야 되는데. 네, 500만 발이 필요한데 아마 열심히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돌려도 200만 발 정도의 포탄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포탄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에게 포탄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제재도 있고 또 미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건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 위원장은 군사열 1, 2위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군사정찰위성, 재래식포탄생산,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 담당하고 있는 군 핵심 간부들과 동행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무게와 관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상들이 움직일 때에는 장소와 누구를 같이 데리고 수행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1차적으로는 러시아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군사열 1, 2위와 그다음에 아까 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최고위급으로 전문가를 이렇게 전문가이자 군인들이죠. 데리고 간 거는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에게 보여주는 거고 러시아 보고 달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회담을 했던 장소는 위승기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런 어떤 것들을 줄 수 뭘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너도 좀 내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교집합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 교수님 그 장소와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외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디서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갈 때 누구를 수행운으로 데리고 가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4년 전과 상황이 좀 역전된 게 그때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실패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푸틴이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 외면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군수 지원도 절실하고 또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는지 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 북한은 포탄을 공급할 걸로 봅니다. 그래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를 러시아가 어느 정도 주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 러시아가 줄 걸로 보는 거는 두 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정찰위성에 필요한 기술은 줄 걸로 봅니다. 북한한테 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북한이 미사일을 ICBM을 거의 개발을 해놓고 특히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거리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확보를 못한 게 뭐냐 하면 대기권으로 그게 다시 들어오면서 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재돌입 혹은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 아마 북한이 완성을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걸 원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한 통속처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외교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하게 갖게 되면 그걸 가장 싫어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지는 흔히는 지금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김일성 주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지면서 항상 우리 남한의 진보정부와 관계가 좋을 때 했던 얘기가 중국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만약에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또는 ICBM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모든 그런 강대국에 대하여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북한이 완전한 핵 무장국가가 완전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이 싫어하는 것들을 북한에게 저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외교거든요. 미국이 가장 싫어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데 중국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외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제일 우방국이 중국인데 그런데 코로나 이후 중국부터 안 가고 러시아를 갔어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전에 이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우리 남한은 우리 한국은 외교를 할 적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거리. 그러니까 등거리라고 하는 건 양다리 외교를 말하죠. 그걸 잘 못했는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부터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면서 등거리. 즉 양다리 외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에서 북한이 신리를 많이 챙겼습니다. 챙겼는데 결국 북한도 신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동안에 중국하고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마침 러시아가 저렇게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므로 러시아로부터 이를테면 정찰 위성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재돌입 기술의 어느 부분이라든지 완전한 건 못 받더라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신리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외교는 항상 신리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러시아를 향해서 갔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잠정적으로 두면서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얻을 걸 얻는 그런 외교가 바로 등거리 외교죠. 그런 등거리 외교를 지금 북한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정찰 위성이랑 재진입 기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정찰 위성의 기술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진입 기술은 재진입 기술을 완전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완성되려고 하면 완성되는데 한 100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가 아니군요. 그중에 한 몇 개 정도로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맛보기를 가진다고 해서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그렇게 완성은 못할 겁니다. 러시아가 이 포탄을 받는 조건으로 이런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군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F-35라고 하는 스텔스의 최종의 그런 전투기와 전폭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낡은 북한이 집권 한 200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비유를 할 적에 뜨자마자 아마 격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성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군력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F-15나 F-16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호의 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또 북한이 이번에 아마 협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서방이 가만히 있으려 없잖아요.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봤자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차피 서방은 자기 길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우리도 그러므로 마침 지금 현재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위치는 세계 평화와 질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워낙 다급하니까 다급한 걸 얻기 위해서 북한에게 손을 벌렸을 때는 북한도 세계 평화와 질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급한 걸 주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북한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북한으로서는 놓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찰 위성에 대한 거는 확실히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재진입 같은 경우에는 초보적으로 들어가는 것 정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탄을 주는 대신에 대신에 이제 전투기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정도는 없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미국도 이제 할 거고요. 한미를 연합해서 할 건데 북한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럴 것과 얻을 것을 비교해서 얻을 게 많으면 그 길로 가는 거죠. 이럴 게 있다고 해서 얻을 것을 향해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좀 잃고 또 제재가 강화된다고 할지라도 이걸 얻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남는 게 있는 장사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외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크게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이제 다만 러시아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선을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을 보여주면서 북한에게 주는 것들을 한계를 굉장히 정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의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넘는 건 주지 못하도록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되고 또 한미일 그런 동조힘을 엮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의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